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6일 북한에 재입북했다고 밝힌 탈북민 김모 씨의 월북 과정에서 우리 군은 8차례 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놓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경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8일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보고, 보도, 북한이 탈북자가 다시 재입북했다, 월북했다 하는 보도를 한 시간 후에 보고받았다. 그렇고 처음 알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26일 날 북한 보도 한 시간 후인 아침 7시 반쯤 그래서 청와대 당시 안보실장의 전화를 받고 처음 알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저기 먼저 발표하고 보도하고는 이후에야 우리 쪽에서 북한 쪽으로 넘어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린 정도였으니까 정말 우리 군의 경계태수가 너무나 많이 허물어져 있고 지금 군 기강이 엉망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강화 지역 월북 사태에 대해서 급렬 결과를 31일 발표했습니다. 김 씨가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18일 오후 2시, 오전 2시라고 합니다. 강화도 연미정에 택시를 타고 내렸다. 연미정이라는 곳에 택시를 타고 내렸는데 당시 인근 초소의 초병은 새벽 시간에 주민이 택시를 타고 내리는 일이 가끔 있기 때문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강화를 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연미정의 배수로가 북한과 강 하나를 두고 마땅한 곳에 있기 때문에 김 씨를 막아 근무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했었더라면 막을 수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씨가 월북 경로로 사용한 연미정 배수로에는 철근 저지봉과 윤형 철조망이 있었는데 저지봉 사이에 틈이 크게 벌어졌고 윤형 철조망은 오래돼 일부가 훼손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거기 연미봉에 있는 연미정에 있는 배수로입니다. 연미정 배수로 안에 철조망이 있는데 훼손되어 있고 지금 앞에 이렇게 구멍으로 나와 있는데 사람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에 훼손되어 있고 또 그 안에 버려져 있다. 틈이 많이 버려져 있다. 이렇게 해서 욕을 통해서 이 구멍을 통해서 지금 김 씨가 탈북해서 다시 월북한 것 같다. 월북한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합참은 김 씨가 이곳을 빠져나가는데 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연미정 지역을 관할하는 초수는 매일 배수로 철근 저지본과 윤형 철조망을 점검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경계 근무를 한다고 하지만 그게 뭐 되도록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냥 눈가림으로 대강 대강. 그 앞을 지나가면서도 저기가 뚫혔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살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 철조망이 뚫힌 게 아니라 우리 군인들의 안보의식에 구멍이 뻥 나가 있다. 제대로 살펴지도 관찰하지도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 씨가 연미정 배수로를 나와서 회엄을 쳐서 북한 황해도 계풍군 탄로로 가는 동안에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서 영상이 찍혔다고 합니다. 영상. 군에 과학화 경제 시스템 감시 카메라가 있는데 여기에 김 씨가 찍힌 것입니다. 그러나 부표, 통나무 등 부유물과 섞여 있었기 때문에 식별하기 어려웠다 하는 것이 군의 설명, 변명입니다. 특히 김 씨가 북한 땅에 올라가 인근 선전 마을로 걸어가는 모습이 군의 열상 감시 장비, TOD라고 합니다. 열상 감시 장비. 24시간 감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대로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군 관계자는 상류하는 장면은 2초간 잠깐 나왔고 그 시간대에 마을로의 이동이 가끔 보였기 때문에 김 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 이렇게 변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명하면 한 사람도 잡을 간첩이나 또는 탈북자 또는 월북자 갈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게 뭐 사람이다, 부표다, 자주 이동한다. 거기 사람이 얼른 그러더라. 그러면 어떻게 잡아냅니까? 합참이 해당 초수를 검열하는 과정에서 TOD 영상이 삭제된 사실도 사전했다. 이 TOD 영상 자체를 삭제했다면 고의적으로 증거를 은폐한 거 아닌가 숨긴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듭니다. 합참 관계자는 TOD 지장 장치가 오류가 나서 초초에서 예전 영상을 지웠다. 은폐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TOD 영상의 네트워크 전송 잡임과 고장이 나서 일부 영상은 본부 서브로 보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군의 경계 장비, 군사 장비에 이렇게 고장난 게 왜 그렇게 많습니까? 지난번에도 GP에서 북한 쪽에서 총을 쏘았습니다. 우리 쪽에. 그런데 즉각 대응응사를 하려고 보니까 우리 총기가 고장이 나있었습니다. 고사총. 고장이 나있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노리새가 딱 때리는데 공위를 때리는데 이 공위에 거미가 있더라. 최전방에 북한과 맞대 있는 우리 군사들의 장비에 화기에 이런 고장이 나있고 열상 TOD 장비 이런 장비도 고장이 나있다. 총기도 고장이 나있다. 그런 국방비를 다 굳어가지고 어디였습니까? 국방비 다 굳어가지고 어디였었냐고요? 군들인 휴대전화 가지고 N번방 범죄연화 공모하고 동성애자 사진이나 찍고 밖에 휴가 왔다 나와서 돌아가면서 동성애 아니죠. 성재환 수술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이 없는가? 또 육군본부에 있는 장교와 하사관은 이태원의 게이빠에 가서 거기서 춤추고 흔들고 놀다가 코로나 확진 돼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대체 군의 기강이 왜 이렇게 됐나? 지금 이게 하나 둘씩 드러났을 망정이지 드러나지 않는 이것보다 더 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 그냥 제 집 드나들듯이 북한에서 남한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합참은 허술한 경계태세를 책임을 물어서 수도 군단장과 해병대 사령관에게 엄중 경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강화 지역에 책임을 지은 해병 2사단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휘 책임이 있는 지상작정사령관은 이번 문적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봐주기 논란도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문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삼척에서 발생한 북한 목선 입항 때에는 합참의장까지도 경고 조치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경계에 실패한 우리 군에 대해서 봐주기까지 문적하면서도 봐주기까지 군이 총체적으로 지금 남국이라는 얘기가 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군 내부에서 군기강회의, 복지부동, 그리고 대통령부터 우리의 추적이 누군지 헷갈리게 만드는 발언들 이것이 지금 우리 군이 이렇게 말하자면 제대로 감시도 경계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정부는 그저 북한에게 도와주자, 지원해주자 하는 소리를 마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인영, 전쟁 속에서도 평화를 외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평화를 외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의 기강회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화기를 사줘도, 아무리 많은 국방비를 투입해도 정신 상태가 썩어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군의 아주 심각한 안보의식, 또 경제의식이 위기를 맞고 있고 결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